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제야 이해가 되네? 얼마나 심란했을까? 사랑했던 여자를 조사하고 의심해야 하다니? 배로운 만큼 안쓰러웠겠지? 안쓰럽다고 때면 흔들리지? 유분형인 거 알면서도만 넌 보고 싶지? 왜 그래, 너? 고래 남편이라고 질투로 완전히 돌았네. 서정은 남편으로서 경고하는데 내 와이프한테 띡쩍거리지마. 싫은데, 너는 실컷 바람 다 켜 놓고 왜 안 되는 그러면 안 되는데. 불공평하잖아. 그래서 내 와이프랑 바람이라도 켜겠다고? 못할 것도 없지. 그만해 둘 다! 집에 가자고, 제발. 그동안 우리의 와이프와 함께하십시오. 김학원